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간관계의 비밀을 들려주는 인생 수업 거절할 줄 알되, 곧바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할 줄 아는 것은 승낙할 줄 아는 것만큼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 자는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거절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한 사람의 아니오는 많은 다른 사람의 예보다 더 높이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금빛 찬란한 거절이 무미건조하기 그지없는 승낙보다 더 많은 것을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절을 언제나 입에 달고 다니면서 다른 이의 모든 것을 망쳐놓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에겐 거절이 언제나 최고의 원칙인 것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혹시 나중에 모든 것을 허락해도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미 그들이 모든 것을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쳐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간청하는 사람이 점차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하세요. 또한 그 무엇도 결코 완전히 송두리째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당신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거절의 쓴맛에 달콤함을 가미해주는 약간의 희망을 언제나 조금은 남겨두세요. 마지막으로 호의가 사라져버린 빈 공간을 정중함으로 메우세요. 승낙이나 거절의 말은 빨리하되 언제나 오랜 생각을 거친 후에 하세요.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구별하라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을 구별해서 행복한 사람은 곁에 두고 불행한 사람은 멀리하세요. 불행은 대개 어리석음에 대한 벌이며 그에 가담하는 사람에게 가장 심하게 전염되는 질병입니다. 아무리 작은 재앙에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 뒤에는 언제나 더 커다란 다른 많은 재앙이 남몰래 숨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섬세한 기술은 카드놀이를 할 때 제대로 증가를 발휘합니다. 이번에 이긴 색상의 가장 작은 카드가 조금 전에 이겼던 색상의 가장 커다란 카드보다 더 중요합니다. 미심적일 경우에는 사려깊은 사람은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들을 곁에 둡니다. 이 사람들은 일찌감치 아니 늦게라도 행운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학식 있는 사람에게는 학식을 갖추어서, 성스러운 사람에게는 성스러움을 갖추어서 대화하세요. 이는 모두를 얻을 수 있는 위대한 기술입니다. 일치감을 보이면 호의를 얻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의 기분을 관찰하고 거기에 맞춰 자신의 그때그때 조율하세요. 진지함에도, 쾌활함에도, 정치적인 변화를 보임으로써 모두를 사로잡으세요. 다른 이에게 의존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노련하게 다루는 데에는 많은 재능이 필요합니다. 지식과 취미가 다양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별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다. 사람들과의 교제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가짐과 취미를 함께 나누고 기질과 심지어 정신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요. 그 때문에 명민한 자는 자기보다 우월한 자를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귐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눌 때에도 무리 없이 친근한 분위기가 무르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춰갈 수 있다는 건 매우 실용적입니다. 대립되는 것들의 상호작용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유지시켜줍니다. 또 육체적인 조화에서 약이 되는 것은 도덕적인 조화에 더 많은 것을 가져옵니다. 친구와 종복을 선택할 때에는 이러한 지혜를 염두에 두세요. 대립되는 것이 결합될 때 분별 있는 중용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운의 시기에 우정을 쌓고 은혜를 베풀라 겨울에 대비해서 여름에 좀 더 유용한 것들을 창고에 저장해 두는 건 훌륭한 대비책이죠. 행운의 시기에는 호의를 얻기가 쉬우며 우정도 넘쳐 흐릅니다. 불운의 시기에 대비해서 그 호의와 우정들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운의 시기에는 행운이 매우 귀중하고 모든 일에서 아쉬운 법입니다. 그러니 우정을 쌓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지금은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언젠가는 높게 평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루한 영혼의 소유자는 행운이 왔을 때 친구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친구를 모르면 불운할 때에는 그 친구들이 그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호의를 얻고 싶다면 절대로 경쟁자가 되지 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은 어떠한 것이든 모두 우리의 명성을 해칩니다. 경쟁자도 곧바로 우리를 비방하고 누르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공정하게 전쟁을 치르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경쟁자는 전에는 관대입 와서 넘겼던 결점까지 들추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성을 누리는 것은 경쟁자가 생기기 전까지입니다. 경쟁이 격화되면 오래전에 말라죽은 욕설이 되살아나고 묻혔던 악취가 다시 풍깁니다. 경쟁은 공공연한 중상모략으로 고조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아니 대개는 무기를 내려놓는 것으로 목적에 다다르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그러한 무기를 통해서 적들은 복수라는 저열한 만족을 추구하며 그로써 치욕스러운 과거의 사건들에서 공기 중에 먼지라도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언제나 호의 있는 자들은 평화로웠고 명망과 명성이 있는 자들은 호의적이었습니다. 지인들의 결점에 반드시 익숙해져야 한다. 지인들의 결점에 익숙해지세요. 그들의 끔찍한 얼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끔찍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한 얼굴에 점차 익숙해지듯이 그들의 성격에도 적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야만 아주 무서운 일이 닥치더라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경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현무스러움은 사라질 것이며 신중하게 생각하면 불쾌함을 미리 막거나 견뎌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미움을 사지 마라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유나 근거도 없이 제멋대로 미움을 품습니다. 그들의 악감정은 우리의 호의를 앞지릅니다. 본능적인 미움의 감정은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는데 강력하고 빠르게 작용합니다. 본능적인 열정으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할 때보다 더 강력하고 더욱 빠르게 어떤 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악의 일을 하려고까지 합니다. 그건 그들이 권태감을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악행으로 인해서 흥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한번 뿌리를 내리면 나쁜 평판처럼 그 미움도 근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불손한 자는 혐오감을 불러오고 조소를 일삼는 자는 불쾌감을 주며 별난 사람은 무지를 당합니다. 그러니 존경을 얻으려면 남을 존경하고 또 존중받는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재능이 많을수록 잘난 척하지 마라. 재능이 많을수록 더욱 잘난 척하지 마세요. 그러한 일이야말로 가장 저열하고 볼품없는 것입니다. 잘난 척은 다른 이들에게 역겨움을 가져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은 잘난 척하는 것을 신중하게 들어줘야 하는 순교자로서 하나하나 주목해줘야 하는 고문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재능은 잘난 척으로 인해서 그 공로가 사그러집니다.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고 인위적인 기술로 강요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데요. 어느 곳에서나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적인 것이 더 호감을 받습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들을 잘난 척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더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를 잘 처리할수록 그 애들인 노고를 감춰야 합니다. 그래야 그 완전성이 천성에서 나온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잘난 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잘난 척하지 않음을 잘난 척하는 상황에도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남이 알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장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알아서 그것에 주목할 것입니다. 완전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두 배로 위대해집니다. 그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 찬사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혼자 현명하기보다는 모두와 함께 바보가 되어라. 혼자 현명하기보다는 모두와 함께 바보가 되는 편이 낫다. 정략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바보라면 아무도 그 누군가보다 더 못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현명한 자가 단 한 명 있다면 그가 바보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지한 자들과 지혜를 가장하는 자들 사이에는 때로 위대한 현자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하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홀로 살려면 신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짐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서의 경헌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홀로 바보가 되기보다는 모두 함께 신중해져라. 망상 속에서 홀로 독창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라.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울 사람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마세요. 당신의 위에 있거나 당신의 아래에 서 있음으로써 당신에게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장점이 더 많은 자가 더 큰 존경을 받습니다. 다른 이가 주연에 맞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조연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은 남겨두세요. 밤하늘의 달은 오직 별들 사이에 있을 때에만 빛이 납니다. 태양이 뜨면 달은 나타나지 않거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늘로 가릴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당신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과 사귀세요. 그런 식으로 파블라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눈에 띄게 했습니다. 수행하는 시녀들을 못생긴 이들로 고르고 그들에게 추한 옷을 입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위험에 빠지거나 자신의 명성을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영예를 주지도 마세요. 아직 일이 진행 중에 있다면 탁월한 자와 어울리세요. 그러나 이미 성공했다면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좀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마라.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이의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 누구의 생각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치유불능의 어리석은 자인데요. 제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우정어린 충고에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것에 마음의 문을 닫아 구제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멀어지려고만 하기 때문에 파멸로 치닫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자라도 우정에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벗이라면 아무런 주저없이 충고하고 비난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권위가 주었을 때 벗은 당신에게 만족할 것이며 당신의 충실함과 분별이 있음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쉽게 배려와 신뢰를 주지는 마세요. 우리의 은밀한 내면에는 충실한 거울이 있어서 옳은 것을 가리키고 오류에서 구해주는 믿을만한 자를 구분해서 그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친구는 스스로 선택하라. 당신의 분별력 시험을 거치고 행운과 불행의 교차 속에서 여전히 친구로 남아있는 사람만이 당신의 친구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를 선택할 때는 당신의 취향만이 아닌 통찰의 근거 해야 하는데요. 물론 당신의 취향이 다행히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면 좋지만 어찌되었든 최소한의 주의는 기울여야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넉살 좋은 성격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람은 그가 사귀는 친구에 따라 평가됩니다. 현명한 자와 무지한 자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더라도 그것이 곧 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의 능력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그와 나누는 대화로 인한 잠깐의 즐거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우정과 진실하지 못한 우정이 있습니다. 진실한 우정은 훌륭한 생각과 행동의 결실이며 흥겨운 것입니다.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운에 맡깁니다. 친구 한 명의 건실한 통찰은 다른 많은 이의 호의보다 더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의 선택은 우연에 맡기지 말고 당신 스스로 해보세요. 현명한 자는 불쾌한 일을 피할 줄 알지만 어리석은 친구는 불쾌한 일을 가져옵니다. 또한 친구를 잃지 않으려면 친구들에게 지나친 행운을 기대하지도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만 당하지 마라. 기만 당하는 것 이건 가장 나쁘면서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착각 입니다. 상품에 속는 것보단 가격에 속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람의 경우에는 내면을 볼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물을 이해하는 것과 사람을 파악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일인데요. 사람들의 심정을 파악하고 성격을 구분한다는 건 깊은 철학입니다. 책처럼 사람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물없는 사이를 거부해야 한다. 스스로 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허물없는 사이를 허락해서는 안됩니다. 허물없는 사이가 되면 그 즉시 우월함을 상실하며 당신의 흠잡을 데 없는 능력을 남에게 주게 됨으로써 존경심도 잃게 됩니다. 별은 우리 손에 닿지 않기 때문에 찬란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부침성 있는 태도는 비천함과 상통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부침성이 많을수록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던 결점까지 드러나기 때문인데요. 그 누구와도 아무런 허물도 없는 사이는 되지 마세요. 높은 지위에 있는 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찮은 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세련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평범한 사람들과 허물없는 사이가 되지 마세요. 어리석은 이들은 뻔뻔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호의를 받아야 할 빚으로 오인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첫인상에 좌우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첫 소식만 믿고 그 다음 소식들은 모두 소홀히 돼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이 앞서오기 때문에 뒤따르는 진실은 늘 나설 공간이 없는데요. 처음 전해지는 소식에 우리의 의지와 분별력이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신의 비루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처음 나오는 물이 좋든 나쁘든 악취가 나든 나지 않든 그 물을 받으려고 새 물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의 비루함이 알려지면 오는 것은 파멸뿐입니다. 사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의를 품은 자는 경솔하게 믿는 자들을 자신의 색채로 물들이는데 지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여지는 언제나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도 자신과 다른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한 귀를 언제나 열어두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소식을 담을 공간을 남겨두세요. 첫인상을 쉽게 받아들이는 건 하찮은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저 멀리 있는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위도를 감춘 채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라. 타인에게 공격을 가하기 위해서 그의 의지를 잠재우는 것은 교활한 자들의 술책입니다. 여기에 말려들면 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도한 바를 얻기 위해서 그 의도를 감추며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그들의 술책은 성공을 거둡니다. 따라서 당신의 주의력은 잠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의지력은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당신의 위도는 뒤로 감추고 상대의 위도는 앞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드세요. 숨겨진 위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의 수법을 간파하고 그가 본래의 위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구실을 알아차리세요. 하나는 표면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가 진정한 속셈입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관역의 중심을 맞출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내주어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의 의도를 간파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도 적절한 수법입니다. 무언가를 부탁할 때에는 적절한 기회를 엿보라. 부탁을 한다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쉬운 일도 없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건 어떤 일도 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언제나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때그때 알맞은 수환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기분이 좋을 때를 놓치지 마세요. 다만 이때 청하는 자의 계략이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깊은 날이면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호의가 용소 숨쳐서 밖으로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먼저 청해서 거절 당했거든 그들에게는 다가가지 마세요. 거절은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 이 때문입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에도 기회는 좋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미리 말해서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부탁하지 않는 것도 요령입니다.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는 일은 먼저 은혜를 베풀라.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먼저 은혜를 베푸는 것은 매우 현명한 자들의 수법입니다. 대가를 받기도 전에 호의를 베풀면 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베풀어진 호의는 두 가지의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베푼 자의 신속함이 받은 자의 고마움을 가중시킵니다. 둘째 이렇게 베풀어진 호의는 후회 갚아야 한다는 의무감을 지웁니다. 이건 서로 호의를 나누는 세련된 방식인데요.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갚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박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미리 은혜를 베풀면 그것은 고삐가 될 뿐 박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일을 행하되 한꺼번에 다 행하지는 마라 좋은 일을 행할 줄 알되 한꺼번에 다 행하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행하세요. 절대로 남에게 갚지 못할 만큼 큰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걸 주게 되면 이건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걸 완전히 알아주기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힘 이상의 것을 보게 되는 상대는 당신과의 교세를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은 것을 베풀려다가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요. 지나친 은혜를 입은 자는 이걸 갚기가 어려워서 몸을 움츠리고 마침내 베푼 자를 적으로 삼을 것입니다. 바보는 자신을 만든 조각가를 보고 싶어 하지 않고 빚을 진 자는 자신에게 선행을 베푼 자를 눈앞에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상대가 원하되 부담은 적은 것을 주어서 호의와 존경을 얻으세요.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소유할 수 없음을 알자 친척이든 친구든 또는 대단한 호의를 주고받은 사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서로 완전히 별개의 것이기 때문인데요. 제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비밀은 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우정의 법칙은 깨집니다. 친구도 자신만의 비밀은 있는 법이며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은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누군가에게는 알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리고 모든 것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마다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숨길 대상을 적절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가급적 피해라. 그 누구에게도 모든 것을 신세지지 말 것이며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조금씩 신세지지도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행복을 안고 태어나지만 어떤 이들은 행복을 안고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자 태어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그의 행복을 자신들이 받아내기 위해선데요. 자유는 사람들이 그토록 목매는 선물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많은 이가 당신에게 의존하는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당신이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어보세요. 아픈 아픈 내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아픈 손가락을 남들에게 보이면 모두가 그곳을 찌를 것입니다. 그 손가락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악의를 품은 자는 언제나 약한 곳을 건드리기 때문인데요. 당신의 노여움은 적의 즐거움을 더해줄 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나쁜 의도를 품은 자는 드러날 수도 있는 결함을 찾아서 늘 주위를 맴놉니다. 채찍으로 때리면서 민감한 부위가 어디인지 확인하며 상처가 발견될 때까지 수천 번을 시도합니다. 신중한 자는 절대로 자신의 상처를 보이지 않으며 개인적인 불행 혹은 타고난 불행 절대로 발설 하지 않습니다. 운명조차도 때로는 우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릴 때 즐거움을 느낍니다. 운명의 매질은 언제나 상처를 노립니다. 그러니 아픔은 끝나고 즐거움은 계속 되도록 아픈 곳도 또 즐거운 것도 드러내지 마세요. 아부에 속지 말고 아부꾼을 내팽겨쳐라. 우리에게 반박하지 않는 사람만을 높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아부에 속지 말고 아부하는 사람을 찾아내서 내팽개치세요. 탁월함에서 결함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에게 질책을 받는 것을 영예로 하세요. 우리의 단점이 모두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쓸모없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정말로 탁월한 건 소수의 마음에만 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시험해 볼 줄도 알아야 한다. 현명한 자의 주의력은 조심스런 자의 신중함만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머리가 필요한데요. 풀과 돌의 성질을 아는 것보다 사람의 마음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예민한 감각이 요구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금속의 성질은 그 울림에서 알 수 있고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올바름을 보여주고 행동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거기에는 각별한 주의와 깊이 있는 관찰 자신만의 견해와 올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관련 있는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라. 당신과 관련 있는 사람의 마음을 파악해야 그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알면 그 결과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우선 원인부터 파악하고 그런 다음의 동기를 파악하세요. 마음이 우울한 자는 언제나 불행을 예견하며 마음이 악한 자는 언제나 범죄를 내다봅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최악의 것이 목전에 있으니 현재의 좋은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재앙의 가능성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자는 언제나 실제와는 동떨어진 이상한 말의 짓거립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이성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그들은 모두 격정이나 변덕에 따라서 말을 하며 그 모두가 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굴에 숨어있는 암호를 풀어내고 그 영혼의 알파벳을 알아내세요. 언제나 웃는 자는 바보이며 결코 웃지 않는 자는 음흉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질문만 하는 사람도 조심하세요. 경솔한 자가 아니라 염탐꾼이기 때문입니다. 추함 몰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는 자신에게 그 모습을 준 자연에게 복수하려고 하며 남이 그에게 경의를 표해도 자신은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추함이 큰 만큼 그 사람의 어리석음도 큰 것입니다.